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가기 부담이 커지자 서울시가 현장 방문을 통한 난방효율 개선 지원에 나섭니다.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민관합동 난방효율 개선지원반을 구성해 다음 달 31일까지 난방에 취약한 공동주택, 단독주택을 점검하고 난방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. 이번 점검과 상담은 중앙난방과 지역난방, 개별난방 등 난방 방식별로 구분해 진행됩니다. 단독주택 중 보일러 점검과 에너지 진단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3일에서 24일까지 자치구 환경가로 신청하면 됩니다.